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가 싸인홈치기 사건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토론토에서는 야마구치 슌에 입단식이 있었습니다. 전에 야마구치는 지난해 다승, 승률, 탈삼진, 센트럴리그 3관왕이었지만 일본 팬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년 625만 달러의 계약 조건도 2년 800만 달러를 받은 김광연 선수보다 나쁘고 덱스 차트에 김광연 선수가 세인트리스의 5선발로 올라가 있는 것과 달리 야마구치는 7번째 선발투수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마구치는 입단식에서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야마구치는 높은 포심과 브레이킹볼로 30도 전후의 각도를 절대로 내주지 않음으로써 타자가 원활히 스윙하지 못하게 하겠다. 메이저리그에서 커브와 함께 높은 포심이 주목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싶다. 라고 말한 겁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듣고 나서 야마구치가 메이저리그의 트렌드를 잘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류현진, 다나카, 다르비슈의 성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르비슈는 메이저리그에서 구이닝당 피홈런, 볼렛, 삼진이 모두 일본에서에 비해 올라갔습니다. 다나카는 같은 볼렛수와 삼진수를 유지했지만 피홈런이 구이닝당 0.5개에서 1.3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구이닝당 피홈런이 0.4개에서 1.1개로 2배 이상 늘어난 건 다르비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는 삼진이 8% 줄었지만 볼렛터용은 26%가 줄었고 특히 다르비슈의 피홈런이 일본에 비해 0.7개, 다나카는 0.8개가 늘어난 반면 류현진 선수는 0.2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 선수의 메이저리그 환경이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메이저리그에서 피홈런이 크게 늘지 않은 건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억제에 성공하고 있는 비결은 타구 관리 성공에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피타구 속도가 상위 4%에 해당됩니다. 95마일 이상 하드히트 타구의 허용률도 상위 12%입니다. 반면 다르비슈는 피타구 속도는 상위 57%, 하드히트 허용률은 상위 61%, 다나카는 피타구 속도는 상위 70%, 하드히트 허용률은 역시 상위 61%로 좋지 않습니다. 타구 속도와 발사각도를 가지고 선수를 평가하는 스탯캐스트는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OAA라고 하는 내야 수비지표가 공개됐는데요. 올 시즌이 끝나면 타구 속도와 발사각도로 계산하는 승리기여도 역시 공개된다고 합니다. 스탯캐스트는 타구의 종류를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타구는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텐데요. 배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배럴 타구의 지난해 평균 타율은 8할 1푼 62, 평균 장타율은 2.827이었습니다. 장타율 2.0은 2루타를 쳐야 나오는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배럴 타구는 평균 3루타에 가까웠던 겁니다. 배럴 다음으로 좋은 타구는 배럴을 감싸고 있는 얇은 핑크색 부분 솔리드 타구입니다. 솔리드 타구 역시 타율이 5할 1, 2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타구는 플레어 앤 버너인데요. 평균 타율은 6할 5푼 72로 솔리드보다 높지만 평균 장타율은 7할 8푼 72로 솔리드보다 낮습니다. 어쨌든 이 3개의 타구는 타자에게 좋고 투수에게 나쁜 타구들입니다. 투수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다음에 3타구입니다. 먼저 타구 속도는 괜찮지만 발사각도가 너무 높게 나오는 푸른색의 언더타구입니다. 공에 밑둥을 칠 경우 만들어지는 타구입니다. 역시 타구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발사각도가 너무 낮게 나오는 타구는 초록색의 탑 타구입니다. 탑 타구는 공에 위쪽을 때리게 될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사각도를 떠나 타구 속도 자체가 너무 낮게 나오는 위크 타구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배럴, 솔리드, 플레어 앤 버너 타구는 평균 타율이 6할 6푼 4리, 평균 장타율이 1.241인 반면 투수에게 좋은 언더탑 위크 타구는 피한 타율이 1할 3푼 9리, 피장타율이 1할 8푼입니다. 타구의 결과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류현진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평균 배럴 타구 허용률은 6.2%였던 반면, 류현진 선수는 3.5%를 기록함으로써 400개 이상의 타구를 허용한 92명의 투수들 중 10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해 배럴 타구 허용률이 가장 높았던 투수는 7.8%를 기록한 텍사스 아리엘 후라도, 2위는 7.5%의 에드리안 샘슨, 3위는 7.2%의 리그 포셀로입니다. 그럼 류현진 선수가 허용하는 타구별 허용률과 리그 평균 허용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플레어 앤 버너를 평균보다 1.6% 더 허용하고 있지만, 가장 위험한 타구인 배럴과 두번째로 위험한 타구인 솔리드의 허용률이 평균보다 3.1% 낮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탑 타구의 허용률이 리그 평균보다 5.8%가 높다는 건데요. 이는 많은 타자들이 류현진 선수가 던진 공에 위를 때리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에 위를 때리게 되면 공은 뜨지 않고 땅볼 타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류현진 선수는 타자들이 낮은 공을 때리게 만드는 뛰어난 제구를 통해 메이저리그 평균 이하의 구속으로도 타구 관리에서 상위 4%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현 선수는 류현진 선수와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류현진 선수보다 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입니다. 하지만 김광현 선수가 KBO 리그에서 기록한 91.5마일의 평균 구속은 메이저리그에서는 좌완 선발 투수의 평균치에 해당됩니다. 즉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 김광현은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류현진 선수의 버금가는 제구가 김광현 선수에게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의 5선발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류현진 선수 선발 중계 류현진 리뷰뿐 아니라 김광현 선수의 선발 중계와 김광현 선수 리뷰까지도 보실 수 있는데요. 김광현 선수의 좋은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